이쪽에선 사진 찍힐 일 없으니까 뭐 벗어내대요 와인 좀 마실래요? 아 나도 먹고 싶은데 집에 가려면? 대리뛰면 되죠 요트 면허도 있어요? 그럼요 자 자꾸 손 넘네 뭐가요? 그쪽 매력이요 자꾸 선을 넘어와 저 이번에 호감도 1위 한 거 알아요? 이미지 세신하려고 봉사하니 팬미팅이니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그쪽이 가성비 최고네 최선아씨 내가 인정 그러니까 빨리 진짜 사랑을 찾아요 유효기간 얼마 안 남은 거 알죠? 제가 딱 13년 계획이라서 이유가 뭐예요? 어떤 여자한테 빚을 줬는데 다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인생 살아야죠 근데 이상하다 그쪽이랑 있으면 뭔가 편해요 그래요? 멀쑤 그면 정말 불편하거든요 밥도 막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아 기분 나쁘려고 그러네 왜요? 아랫집은 신경 쓰인다는 거잖아요 나는 편한데 나도 불편하고 싶은데 왜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